아쿠아 프레틴 에이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발이 굉장히 건강한데 이렇게 딱 달라붙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1 감꼽슬 용이거든요 ph 9.5 짜리 에다가 아쿠아 프레틴 에이 세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할 거에요 그냥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1 감꼽슬 펌제 용으로 ph 9.5 짜리 에요 그냥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계속해서 도포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저는 다시 c1 에다가 ph 9.5죠 c1 에다가 어 케라틴 파워 한 펌프 하고 케라틴 핫 오일 네 한번 불러서 믹스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가볍게 바르시구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앞전에 발랐던 환원제를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제도포 하는 거에요 자 네 건강해요 네 건강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주시구요 신선한 환원제를 ph 9.5 짜리로 저는 감꼽슬 용 펌제거든요 여기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짝반짝 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 오븐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르마 남자 가르마 펌을 할 거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딱 가르는 것 보다요 이 부분은 에지펌처럼 이렇게 나오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앞에서 한번 와인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구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원자님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에요 자 지금 17mm거든요 17mm로 가볍게 뿌리 한번 살려주시구요 자 넣으신 다음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앞머리 부분은 살짝 이렇게 할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좌측을 먼저 할게요 자측에서 가르마 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7mm로 네 자 봉이 길어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저희가 이 슬라이스를 짧게 잡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17mm를 가지고 한번 꼬리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숨을 한번 날려 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굴러브가 하늘을 보면서 5초 네 이렇게 해서 쫙 빼주시는 거에요 그 다음에 19mm입니다 그대로 자 수분 건조해 주시구요 자 그대로 넣으세요 우리 고객님은 그 웨이브가 강한 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첫 뜸이 없이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네 남자 머리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피카는 그 이 공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쉬워요 자 이 부분은 굳이 저는 뿌리 안 살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잡으셔 가지고요 자 다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투 블럭이니까 어때요 금방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가 됐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 판넬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 해서 네 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넬이죠 자 네 번째 판넬 수분 한번 자 이 부분은 어때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돼요 네 이 부분은 자연스러우면 되거든요 네 여기 너무 뽀글거리면 고객님 다음에 우리샵에 안 와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바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바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자 19mm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굳이 그렇게 뿌리 안 살려도 돼요 네 네 너무 재밌죠 네 피카의 이 아이롱이 장점이 기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볼까요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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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세요 자 원자님들 그냥 길게 뜨셔 가지고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뒤에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 이게 착 달라붙는 모발이라 그냥 볼륨만 있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뒤쪽 자 됐습니다 요 정도에서 자 옆사이드만 이제 여기 조금씩만 남았어요 이거 굳이 뭐 뭐 필요 있겠어요 여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부분을 너무 웨이브 주면 우리가 대두가 돼요 소두가 돼야 되는데 작게 두상을 예쁘게 우리가 앞뒤 짱구를 만들어줘야지 옆뒤 짱구를 만들어 옆좌우로 해서 이렇게 짱구 만들어보면 납작해져요 자 요렇게 하고 예 전부 와인딩이 다 된 거예요 자 볼까요 이쪽에도 하나 있네요 와인딩 금방 끝나요 네 10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 부분은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남자 요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네 이쪽에도 좌측 우측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좌측에 하나 둘 네 뒤에 백파트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어 남자 어 남자 가르마펌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 안녕 안된다 스타로 손가락 Patter ONE 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